업무 위주의 사람으로서는 갤럭시가 진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삼성 베이. 삼성 베이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도 삼성 베이. 뭔데? 너 핸드폰 문서 충전 돼? 해서 된다고 해서 이걸로 충전해서 가다 갔다 왔지. 이게 멋있는 거지. 만약에 그 차에 아이폰만 있었으면 집에 못 들어갔다니. 아이폰 밭에서 내가 살려줬다니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이게 된다고? 나는 이제 좀 찬찬하고 있어. 갤럭시가 우쭐해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관련 영상만 올리면 맨날 댓글에서 싸워대. 갤럭시 영상을 올리면 아이폰이 짱이래. 아이폰 영상을 올리면 갤럭시가 짱이래. 그런데 나는 사실 갤럭시도 좋고 아이폰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후배들 중에 갤럭시 유저랑 아이폰 유저 두 분을 모셔서 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기소개 할 필요는 없겠..있나? 뭐..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선배님 영상에 출연도 한 번 했었고요. 여기 아마 여기 위에 띄워주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대학생 1. 이유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띠링. 네. 저는 똑같이 건독대학교 1,8학번 제 신학생 후배 김소현이라고 하고요. 지나가는 대학생 2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기입니다. 저도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대학생입니다. 제 인스타 아이디는 뭐 하는 곳으로? 어 그래 그게 내 얼굴을 가르는 편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 뭐죠? 저는 이 시대에 첫 5G의 누폰을.. 5G? 대한민국의 첫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네 그렇죠. 정확하게 2019년 5월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월드페이 오픈한 날 구매를 했고요. 카메라가 그렇게 좀 길게 했다는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네요. 뒤에 4개, 앞에 2개. 저는 2019년 크리스마스 때쯤에 부모님께서 사주신 아이폰 11 쓰고 있고요. 프로모델은 아니고 그냥 일반입니다. 색상은 아마도 스페이스 그레이 아니면 뭐 블랙 쪽이겠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예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갤럭시랑 아이폰 둘 다 맨날 쓰고 메인폰, 서버폰 해가지고 둘 다 비교해가면서 쓰고 갤럭시는 이래서 좋아, 아이폰은 이래서 좋아 이런 식으로 나는 다 이렇게 쓰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왜 아이폰을 쓰고 갤럭시를 왜 안 쓰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왜 갤럭시를 쓰고 왜 아이폰을 안 쓰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러면 맨 처음에 갤럭시 S10 5G 구매할 때 왜 갤럭시를 골랐는지 계속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첫 스마트폰부터가 갤럭시였기 때문에 첫 핸드폰이 스마트폰인 세대잖아. 아니지? 아니야? 첫 핸드폰은 나는 쿠키폰 아 피처폰 세대구나 쿠키폰 누구 몰라? 쿠키폰 누구 몰라? 사이언? LG 사이언? 근데 나는 첫 핸드폰이 터치폰이었다. 음.. 그렇다. 코비 코비 근데 난 그때도 검은색이었어. 이거 사용하기 전에 썼던 게 S7 엣지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게 나는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 약간 불판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별 이유 없는데? 나는 사실 이거 쓰는 이유가 우리 언니가 이걸 쓰고 있었거든. 근데 되게 좋았어. 나는 갤럭시가 좋아. 갤럭시가 좋아. 갤럭시가 좋아. 근데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나? 아이폰 좋아서 아이폰 쓰고 갤럭시 좋아서 갤럭시 쓰고. 난 갤럭시 좋아. 네 그러면 유이는 아이폰 11? 네. 어쩌다가 구매를 하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원래 갤럭시파였어요. 아 이 전폰이 갤럭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비로 입문을 시작을 했고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그래서 코비를 쓰다가 중학교 때는 노트 2를 썼었고요. 제가 노트에 있는 그 펜 내장된 기능 굉장히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서 이 펜 포기하기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계속 쓰다가 갤럭시 탭도 쓰다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노트 8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쓰다가 주변 친구들이 저는 다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과 대부분 아이폰이. 네 이 친구 빼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진 일단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데 휴대폰을 산지 새로 산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아이폰 6인가? 6인가 7을 당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OS에 적응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때쯤 제가 이제 한참 붐이 잃었던 아이패드를 학생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 김에 다 그냥 애플로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애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생태계를.. 네 바로바로 그냥 다 구축을 해버렸어요. 근데 난 아이폰 쓸 것 같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서 너희는 애초에 다 쓰니까. 아 이거 다 사기 전에. 아 진짜? 핸드폰만 있을 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 이거 펼쳐줄 수 있어? 아 나 갤럭시 얘기해야지 무조건. 아 그런구나. 그럼 갤럭시 얘기할 때만 하고 싶어. 갤럭시 얘기하는데 그 살포시 덮었거든 아까. 그렇구나. 장점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갤럭시랑 2년 정도 쓴 거지? 그 전폰까지 써주면. 전폰까지 합치면은 거의 그냥 대학생활 전체 갤럭시랑은. 대학생활 전체는 무조건이고. 갤럭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 장점은 사실 진짜 삼성테인. 너무 원탑이고 삼성테인은 진짜 원탑이고. 나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 그냥 진짜 핸드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그냥 하루 일상생활 하는데 걸릴 거는 없고. 플러스로 좀 나는 좀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있는데.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모든 스마트폰들이라면. 전부 다 자기 배터리를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에어팟을 살 때. 2세대 무선 충전으로 구입한 이유가. 내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없다. 근데 나는 C타입이니까. 그렇지. 다 C타입이거든. 근데 팔팬 충전기 들고 다니기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이거 그냥 무선 충전 해 두면. 어쨌든 하루 정도는 연령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고. 나는 완전 완벽한 J형 인간으로서. 정리가 폴더별로 이름 딱 정리해서. 따다닥 나와야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그게 안 돼. 그렇지. 어플들도 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없지. 업무 위주의 사람으로서는 갤럭시가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쓰는 기기들도 지금 맥북 USB 타입 C. 맞아. 아이패드. 애플 얘기하는 게 좀 그렇나? 아이패드도 지금 에어 4세대? 이거 프로. 아 프로 샀어. 프로 11인치. 지금 전 거. 지금 전 거. 프로 11인치 2세대. 어 맞아 맞아. 전부 다 USB 단자들이 USB C니까. 확실히 스마트폰까지 C면 단자 통합이 편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에어팟이 혼자 라이트닝 케이블인지만. 갤럭시를 그냥 무선 충전으로 한다. 집에서는 그냥 무선 충전기 하나 두고. 얘를 올려놓든. 얘를 올려놓든. 그래서 집에는 애플 기계가 있지만 라이트닝 젠더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 아 예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그렇죠. 이런 거 기분이 좋거든. J형 인간들한테 ESTJ인데. 막 꺼내주셨으면 안 돼. 충전기도 그냥 이거 하나 꺼내놓으면. 이거 충전하다가 배터리 없다. 그럼 빼서 끼고. 그치. 그러면 잠깐 돌려놓기. 단자 대통합이 진짜 기분이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전에 저거는 내가 저거 샀었거든. 6세대? 6세대인가 5세대인가. 6세대. 같이 샀. 어. 저거 8핀이지? 응 8핀. 라이트닝 젠더. 어 그치. 그때는 쟤랑 얘랑 썼다가. 여러 개가 뭐 이렇게. 맥북까지 사게 되면서는 진짜 그냥 C타입. 회사가서도 이거 쓰다가. 단자 대통합이 이런 했다. 이거 다 충전하다가. 아 그러면 여기 케이블로 갤럭시도 충전이 되는 거야. 아. 괜찮다. 그 출력량은 달라가지고. 얘. 가장 높은 걸로 해두면은 어차피 다 충전이 돼서. 내가 알기로 아이패드 충전기가 제일 낮거든. 그래서 얘로 충전하면 좀 오래 걸리고. 맥북 충전기가 제일 출력량이 쎄. 아 맥북 에어구나. 아 예스 에어. 어 에어는 30. 이건 아마 65를 줄 거야. 또 프로? 프로지? 아니 에어구나. 아 둘 다 사준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충전기. 출근할 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핸드폰 충전하고 집에 가면 좋겠고. 갤럭시의 장점 중에 USB 타입 C를 쓰기 때문에. 단자 대통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아 이게 왜냐면. 내가 처음 이거 구입했을 때 아이폰 다 8핀이었거든. 라이트닝 젠더. 그래서 이게 안 됐어. 공유가. 이거 왜 그럴까? 애플 같은 회사가 왜 단자 통합을 안 할까? 애플은 다 계획이 있죠. 왜? 충전기도 팔아야 되거든. 아니 맥북이랑 아이폰이랑 충전 단자가 다르잖아. 왜 이렇게 주렁주렁 하잖아. 그게 너무 귀찮지 않을까? 아이폰 저거야? 아이폰 라이트닝이야. 지금 나오는 것도? 응 지금도. 아이폰은 USB 타입 C를 쓰지 않아. 애플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무선 충전하라고. 어 정말 요즘 막 맥세이프 나오고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아이폰은 USB C를 넣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무선으로 가겠죠. 어 완전 무선하고 여기 그냥 구멍 막아버리고. 그런 어쨌든 소비자가 더 사야 될 게 드러나는 거잖아.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애플의 노예. 사실 나도 살 것 같긴 한데. 정말 슬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갤럭시를 쓰는 장점.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자도 통합이 되고.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삼성페이. 삼성페이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도 삼성페이. 두 번째도 삼성페이. 삼성페이. 두 번째 모바일 디모니. 세 번째는 무선 배터리 공유. 배터리 공유. 야간에 한 번 소카를 빌려서. 나는 아니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카를 빌려서. 야간에 이제 가다가자 이러고 간 적이 있었거든. 밤이라.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다 닫았잖아 가게가. 근데 차를 빌린 사람 핸드폰이 꺼진 거야. 차 키. 어머. 소카는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래서 꺼진 거야. 편의점이 문을 닫아서. 충전기를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야 그래. 집에 갈 수 있냐. 너 뭔데. 너 핸드폰 무조 충전 돼? 해서 된다고 해서. 이걸로 충전해서. 바닥 갔다 왔지. 이게 멋있는 거지. 만약에. 그 차에. 아이폰만 있었으면. 집에 못 들어갔다니. 안 됐나고. 아이폰 밭에서 내가. 살려줬다니야. 갤럭시가 그런. 은총을 내려줄 수 있었다 이거지. 그렇지. 일하다가. 아 나 배터리 없다. 그럼. 너 무슨 충전 돼? 아이폰들은 8핀 이니까. 나는 C타입이고. 일할 때 충전기. 어차피 노트북이랑 똑같으니까. 나는 충전하면 되거든. 핸드폰 배터리가 없대. 너 무슨 충전 돼? 어어. 약간 못 쪘어. 딱 하면 이제. 핸드폰 충전한다고 뜨잖아. 핸드폰을 이렇게. 그러면. 놀라지. 아이폰 사용자. 그치. 아이폰 사용자. 이게 된다고? 어. 이게 된다고? 나는 이제 좀. 잠깐 하고 있어. 갤럭시가 우쭐해지는 순간. 아이폰은? 네. 아이폰의 장점. 아이폰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赤? Украї으로 transformations이 intimidated. 옅 premiere. 드디어 Law San 2012년 25년 25일을 BI.. 아빠 Salv I. 재용 Canada. 1,2,4.. 입학 II. 아버지 같은 경우 strains